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광양농협 창립 50년을 기념하는 한마음 대축제가 오늘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과 노래자랑, 감사패 전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고흥 유자 수출 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올해 유자 수출 물량은 230톤으로 최근 체코에 유자 17톤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지만 낮 동안은 약간 덥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순천 지역의 낮 기온 25도까지 올랐고요. 그만큼 밀교차도 15도 이상 크게 벌어졌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 모레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 순천이 무려 27도까지 높아지겠는데요. 이는 평년 기온을 8도가량 웃도는 기온입니다. 11월 첫날인 내일도 하늘은 구름 없이 맑겠습니다. 요즘 감기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 속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가 14도, 광양 고흥 11도, 순천 10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3도, 고흥 24도, 광양 순천 25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9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6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